네, 그죠? 그거? 310! 안녕하세요!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아요, 그죠? 빨리 여름 가버렸으면 좋겠어요, 어차피 가을 올 거.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이 좋아요, 여름보다. 왜냐면 여름은 너무 더워서 싫어.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놓고 옷을 많이 껴입고 있으면 괜찮은데 진짜 여름이 싫어, 겨울이 좋아. 왜 웃으세요? 여긴 겨울도 추워서 안 좋아. 여긴 겨울도 추워서 안 좋아. 그래도 겨울이 좋아, 땀 안 나서. 몸이 땀났어서 땀으로 그냥 목욕을 하고 다니니까 겨울이 좋아, 나는. 겨울에는 난방비가 좀 들어서 그러지 그래도 겨울이 좋아. 그래도 옷 많이 껴입고 집에서 불 안 떼고 그리고 살면 돼. 제가 노래 이렇게, 아, 가겠습니다. 자리야, 기억내. 음악이 이상한 거 같지 않아요? 뭐가 울고 뭐가 안 맞아. 가서 좀 맞춰봐요. 뒤에, 영 이상해. 여기 듣기 해도 이상하지 않으세요, 혹시? 이상한 날이 있어, 오늘 비와서 그런가? 오늘 비가 와서 그래요. 아, 비가 와서 그런가 보다. 한 개 더 해봐야 되겠다. 차량, 기억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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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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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내일은 제가 노래 또 가겠습니다. 차렷 경례 이 기소와 놓치지 마 꽃보다 길이 잊지 저 나라의 목숨을 잃게 나의 목숨을 잃게 아무수 없이 살 수가 없어 오늘의 희생이 내 제주도 바라만 마친 뒤로 어디에 또 갔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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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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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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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